CPU AS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CPU를 하나 갖고 왔고요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사진을 찍어 놨습니다 CPU를 보면 인텔 펜티엄 이름 써져 있고 G4600 써 있고요 밑에 보면 X741C536 있잖아요 이 번호를 가지고 유통사를 찾을 수가 있어요 리얼 CPU 사이트가 나와서 리얼 CPU 들어가면 인텔 CPU 통합 A 센터 운영 변경 안내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에 보면 CPU 정품 검색 및 등록 있잖아요 여기에 아까 봤던 X741C536을 적어줍니다 X741C536 검색 누르면 유통사가 뜹니다 인텍이라고 뜨는데 여기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게요 PC 디렉터랑 통화하면서 알아냈는데 대리전명이 바뀐대요 누를 때마다 바뀐대요 아직 시스템이 완전히 분리가 된 게 아닌가 봐요 PC 디렉터로 나오죠? 정확히 모르겠어요 인텍인지 PC 디렉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PC 디렉터로 하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죠 SR35F SR35F까지 나와요 이렇게 일단 조회를 하고 PC 디렉터 PC 디렉터 누르면 이게 7세대라서 이미 서비스 기간이 지났지만 9세대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할 수 있고요 서비스 기간이 애매한 경우는 물어봐야 되잖아요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번호가 있고요 밑에 보면 PC 디렉터 카카오톡 채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거 문의 같은 거 할 때는 전화보다는 이런 카카오톡 채널을 좀 많이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전화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넘버 같은 거 불러줄 때 발음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PC 디렉터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채널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카카오톡 한 내용 제가 보여 드릴게요 7월 5일 날 제가 했죠 CPU 서비스 기간 확인 부탁드립니다 하고 제가 번호를 불러줬어요 그 사이트 검색한 것도 보여줬어요 PC 디렉터 걸로 나왔다 그랬더니 다음날까지 연락이 안 옵니다 지금은 일이 없어졌잖아요 읽지도 않아요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했는데 답변이 없다 그때 읽더라고요 이거 서비스 기간 좀 알려달라 하니까 이 번호만 가지고는 서비스 기간을 알 수 없대요 어떤 번호를 알아야 되냐면 여기 보면 번호 있잖아요 02514 이걸 알아야지 서비스 기간을 알 수 있대요 이 숫자의 위치는 여기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9600KF인데 여기 있었어요 상담원은 여기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못 찾겠는 거예요 이게 전화를 끊고 내가 카톡으로 다시 알려주겠다 했어요 카톡을 보냈습니다 아래에 있네요 00850 이미지가 보냈잖아요 안 읽어 다시 전화를 했더니 그때 다시 읽더라고요 2023년 7월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AS를 보내려면 어떻게 되냐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아니 의뢰서 의뢰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특이하게 그림 파일하고 PDF로 되어 있어요 이미지 파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타자를 칠 순 없고요 출력해 가지고 쓰던가 저 같은 경우는 그림판으로 썼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보냈는데 역시나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테스트를 해 봐도 증상이 나오지 않는다 이거는 100% 정상이다 근데 이제 좋았던 게 뭐냐면 증상이 안 나오지만 원하시면 바꿔 주신다고 했어요 바꿔 주는데 지금은 9세대가 안 나오기 때문에 11세대로 바꿔 주겠다 11600K로 바꿔 주겠다 그랬습니다 아주 개꿀이죠 그런데 문제가 9세대 보드에 11세대를 꽂지 못하죠 제가 뭐 판단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CPU를 다시 달라 내가 테스트를 더 해 보겠다 왜 더 해 보겠다고 했냐면요 진짜 확실해야지 보드를 사든 어쨌든 할 거 아니에요 다시 보내주는데 혹시 다시 바꿔 달라면 바꿔 줄 수 있냐 그랬더니 다시 바꿔 주겠다 했어요 받아보니까 이제 판정서가 있더라고요 판정서 인텔 CPU 서비스 판정서 9600KF 시리얼 넘버까지 다 나오고 고장 증상을 자세히 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까지 다 해 보고 이런 오류가 뜨고 어떻게 하면 오류가 뜬다 까지 다 써줬어요 검수 결과 패스 쇼터 테스트 패스 풀 테스트 패스 리부트 루프 테스트 30번을 껐다 켰다 했다는 얘기죠 패스 OS 셋업 테스트 패스 에이징 테스트 패스 정상 판정 반성 고객님께는 이제 제 CPU를 넣어서 보내줬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번에 방송 보신 분은 알겠지만 9600KF를 가지고 다른 컴퓨터 테스트를 했는데 거기서 블루 스크린 나와 버렸죠 같은 블루 스크린이 바로 떴습니다 한 번 분량 나고 그 다음번 분량 안 나고 그러더라고요 봐 블루 스크린 뜨잖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른 컴퓨터에서 블루 스크린 증상을 확인했고요 아 이거는 100%다 100%다 라고 생각이 돼서 고객님하고 통화를 해 가지고 바꿔 달라고 해서 보내고 오늘 받았습니다 11600KF가 왔고요 새 거로 왔습니다 새 거로 저는 새 거로 올 줄은 몰랐는데 이게 새 거로 왔습니다 PC 디렉터 AS 좋은 거 같지 않습니까 PC 디렉터 우리 검수자분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해서 바꿔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통화했을 때 일반 고객인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업자 또는 유튜버라고 해서 바꿔준 건 아닌 거 같고요 원래 정책상 그렇게 바꿔주는 거 같아요 중요한 거는 센터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지만 바꿔주셨다 새 걸로 바꿔줬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부품이 고장이지만 센터에서 증상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열의 여덟 정도는 센터에서 정상 판정을 받아요 서비스가 좋은 곳은 바꿔줍니다 CPU처럼 증상이 안 나오지만 바꿔줘요 그래서 특히 그래픽 카드 유통사는 좀 중요할 거 같아요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센터에서 문제가 없대 근데 갖고 오면 똑같은 증상이 나오고요 센터에서 바꿔주잖아요 증상이 안 나와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센터의 판정을 또 너무 믿을 건 아니에요 나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PC 디렉트 서비스 저는 좋은 거 같습니다 엔지니어 님도 굉장히 친절하고 말도 잘 통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가바이트 보드 쓸 때 원래 GAC 형 걸 썼는데 오늘부터 PC 디렉트 걸로 주문했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네 스틱 에 엔지